제 12장 빛 센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서는 빛 센서의 동작 원리와 아두이노 우노가 빛 센서 값을 어떻게 빛 센서가 감지하는 빛의 양을 어떻게 읽어드리는가 그것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 센서는 cds 센 이라고 하죠 cds 센 그죠 또는 cds 센서라고 합니다 cds 센서는 두 개의 전극 사이에 광 도전체인 cds 황화 카드늄이 여기 삽입되어 있어서 빛의 세기에 따라서 요 내부 저항이 요 저항처럼 보이죠 그죠 요게 달라지는 겁니다 예 밝은 곳에서는 내부 정이 작아져서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고 어두운 곳에서는 내부장이 커져서 전류가 요 두 전국 사이에 전류가 많이 흐르지 못합니다 예 자 빛 센서 위치는 요기 r 포켓 c 아래쪽에 있죠 그죠 빛 센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빛 센서 회로에요 5 볼트 하고 cds 센이 있고 여기 풀다운 저항이 있고 여기서 읽어드리는 거죠 밝으면 어떻게 되요 밝으면 어 이 저항이 저항이 작아져서 이 전류가 이렇게 많이 흐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요 여기서 어 좀 전압이 좀 높아지겠죠 그죠 어두면 어두면 어떻게 되요 얘가 전류가 거의 안 흐르죠 그죠 고런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자 실험 12의 1을 보겠습니다 빛 센서로 측정된 값을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하기 그렇죠 자 아두이노 우노하고 cds 센서가 연결된 핀 맵을 보면 아 제어 선택 스위치에 상관없이 a0 아두이노 핀 번호 a0 가 cds 센서 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에 요기 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죠 cds 센서 값을 읽을 수 있는 데 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cds 센서의 아 그 센서 값을 읽는 출력 핀을 a0 하고 그죠 선언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핀 번호를 a0 로 하는 거죠 a0 에서 cds 센서 값을 읽어 드리는 거죠 그죠 아 시리얼 빛기는 11만 5천 2백 을 했고 자 얘는 당연히 인풋으로 해야죠 우리가 센서 값을 읽어 드리니까 그리고 adc 데이터를 언사인드 인티저로 했어요 자 얘는 0서부터 6535 까지 그죠 그냥 인티저로 해도 상관없죠 어 인티저로 해도 얘가 이제 10 비트 짜리니까 0서부터 10 이상 까지니까 인티저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냥 언사인드 인티저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리드 cds 센서 값을 읽어와서 아날로그 리드를 읽어서 adc 데이터에다가 넣어 줬어요 그리고 adc 데이터 값을 그대로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0.5초 시간 지연을 갖고 이렇게 무한히 돌아가는 겁니다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시리얼 모니터를 열고 자 지금 adc 데이터가 859 죠 제가 손가락으로 빛 센서를 가려 보겠습니다 빛 센서 값이 뚝 떨어지죠 그죠 깜깜하게 볼게요 아주 깜깜하게 아 요정도가 손가락으로 누르니까 좀 깜깜하게 요정도 되네요 자 여기서 다시 놓고 형광등 불빛으로 놓고 자 밝은 빛을 한번 cds 센서에다 밝은 빛을 한번 비춰 볼게요 자 손정등을 비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죠 그죠 으 올라갑니다 거의 뭐 1023 까지 올라가네요 그죠 다시 빼고 다시 손가락으로 빛 센서를 가려서 어두컴컴하게 해 보겠습니다 네 실험 12의 2 를 보겠습니다 빛 센서로 측정된 값을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하기 그래서 빛 센서를 읽어서 값이 512 미만이면 릴레이를 온하고 512 이상이면 릴레이를 오프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자 자 512 미만이면 릴레이가 온이 돼 가지고 어떻게 돼요 LED가 켜지겠죠 그죠 깜깜하니까 깜깜하니까 512 미만이면 깜깜하죠 LED가 켜지고 512 이상이면 화나니까 LED가 켜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자 자 아두이노 핀번호는 a0 a0 를 cds 센서와 연결하고 아두이노 핀번호 8번이 릴레이 하고 연결이 되려고 그러면 제어 선택 스위치를 출력 장치로 위치해야 되죠 그죠 네 제어 선택 스위치를 출력 장치로 맞춰 줘야 됩니다 그래야 8번이 릴레이 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제어 선택 스위치를 출력 장치와 출력 장치로 이렇게 맞춰 줘야 되겠죠 그쵸 네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ds 센서를 a0 하고 연결하고 릴레이가 8번 하고 연결이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어 cds 센서를 읽는 핀을 입력으로 에 초기화 했고 릴레이는 출력으로 초기화 했죠 그 다음에 언사인드 인티저 adc 데이터를 선언했습니다 adc 데이터는 그러면 어떻게 돼 0서부터 6535 까지 쓴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이거 인티저를 해도 상관없죠 인티저는 0서부터 32767 까지 쓰니까 adc 데이터는 어떻게 되요 0서부터 1023 이니까 인티저로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그냥 언사인드 인티저로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ds 센서를 읽어서 adc 데이터에 다 집어넣고 만약 그 읽은 값이 512 보다 적으면 릴레이를 온 시켜 줘요 릴레이 온 시켜 주면 어떻게 돼 led 가 켜지죠 그죠 515 보다 적단 얘기는 뭐예요 어 컴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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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죠 릴레이를 온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즉 512 보다 크면 어 릴레이를 오픈 시키는 거에요 그리고 led 가 led 가 꺼지는 겁니다 그죠 led 가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0.1초 정도 시간 지연을 갖게 됩니다 자 예를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cds 셀을 가리면 손으로 가리면 릴레이가 켜지고 어 릴레이가 온이 되고 led 가 켜집니다 cds 셀을 손으로 띄면 자 밝으면 led 가 꺼지고 릴레이도 꺼지게 됩니다 실험 12 의 2 를 보겠습니다 빛 센서를 이용한 릴레이죠 빛 센서를 읽어서 512 미만이면 값이 릴레이를 온 하고 512 이상이면 릴레이를 오픈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본다 지금은 이렇게 밝으니까 빛 센서가 512 이상일 겁니다 자 빛 센서를 가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빛 센서 값이 512 이하가 되겠죠 그럼 릴레이가 켜지겠죠 네 밝게 하고 어둡게 하고 밝게 하고 어둡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릴레이 값이 릴레이가 온 되서 led 가 켜지게 됩니다 실험 12 의 2 였습니다